재벌회장들이 유일하게 여러분들 넘어설 수 없는 거지 판사 같아요 마지막까지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얘기는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급히 했네요 법대에 앉아가지 여러분들 딱 요약하니까 1심 판결에 여러분들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 달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즉시 재판부의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선고 직전에 신청한 겁니다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설고 부장판사가 수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이 같은 최태원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하고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판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재량권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법원 안팎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김시철 재판장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다 판결이 이런들 이상하게 흘러갈 걸로 보고 그날 신청했네요 이혼소송 사상 최대 재산 분할액은 김시철 재판장이 법대에 앉자마자 예고됐다 판결 요지 낭독에 앞서서 김시철 재판장이 판결문이 기록 선고에 앞서서 판결 이후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 항소심 결론의 큰 틀은 1심의 위자료 1억 원은 지나치게 낮고 재산 분할 대상은 1심에서 좁게 잡아서 확대한 것이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딱 그러니까 개요를 요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0분 이상 정도 판결문을 그냥 낭독을 한 거네요 사실 여러분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이야 미자료 1억 원에 그냥 600억 정도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들 방송에서 한번 다루었겠습니까 여기서는 화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싸웠던 거죠 정말 납득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600억 주고 나가라고 하냐 보시게 되면 최태원 회장 측이 긴박하게 선고 이후 판결문 열람을 원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가사 사건은 법원 예규상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은 원래 금지된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하신 분들은 잡히게 되면 제 값을 치르게 되겠죠 최태원 회장 측은 여기에 더해 법원 전산망을 통한 법관들의 열람권도 원천 차단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노소영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그 내용이 부분적이라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론이 조성이 될 거니까 원천 차단해서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겠네요 판결문 열람을 두고 양측에 물 및 신경전이 벌어지는 사이에 김시철 재판장은 50여 분간 요지 낭독을 마친 뒤에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선고했다 그리고는 법정에 퇴장하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최장 측의 판결문 원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아 여러분 부장판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올려버렸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의가 실종이 되고 사실이 예사롭게 이런 뭉개지고 거짓도 여러분들 참이 되고 참도 거짓이 될 수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본인의 소신과 법리와 증거와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판결 내릴 수 있는 그런 김시철 부장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포합니다 이런 것이 나오기가 힘든 지금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타협을 해가지고 모두가 뭡니까 사실이 어딨노 진실이 어딨노 정의가 어딨노 참이 어딨나 옳은 것이 어딨나 그냥 돈이면 옳은 것이고 권력이면 옳은 것이고 다 그런 거지 우리가 100년 살 거가 살다 가는데 이런들 어떠라 저런들 어떠라 그냥 얽혀가지고 뭡니까 좀 서로 봐주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답답한 세상에 한빛 여러분들 단비 같은 그런 축비 같은 그런 판결인 거죠 대개 이제 이 법원들의 유명인들은 이 가사재판과 관련해서 공개 불 공개 여러분들 요청을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지는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 법조경계자는 김시철 판사의 2심 판결문은 현대사 다시 읽기 수준으로 육공화국 시절을 살핀 판결문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하기까지 유형 무형적 기여와 후광에 관한 훨씬 많은 사실과 주장 판단을 망라했기 때문이다 이미 법정에서 판결의 핵심적 내용을 쏟아내지 않았나 김시철 재판장이 최태원 회장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법원 내부에 작심한 듯이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비자금 제공한 것은 공개를 안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심에서 완전히 완패를 하고 나니까 그냥 생각을 바꿔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을 주더라도 뇌물을 제공한 이런 명부를 대부분 작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돈을 준 사람은 항상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죠 그런 비대칭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성경 측에 제공했던 비자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옥숙 여사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거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민의 판사들이 숙고해서 이거는 사실로 인정받고 정거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런 일이 일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김옥숙 여사가 살아계시니까 여기까지 공개할 거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대도 한 70억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1심 2심에 거쳐 재산 분할 천국에 비례해서 인지대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100억 원 가까운 인지대의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인정해서 70%를 지불하라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시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재판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문제를 다뤘는가를 보시게 되면 2심은 1년 3개월 심리기간 중 검토기록만 34,700적으로 1심보다 4배 정도 많은 양을 살폈다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해보게 되면 판사들의 수명이 일반인보다 좀 낮을 것 같아요 문서 작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성명요구 법원이 사건 진산을 명확하기 위해 당사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성명요구가 1심에서 2차례 2심에서 28차례 성명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파고든 겁니다 그게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세상을 살면서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무엇이든지 간에 양심과 북리에 충실하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참 김시철 판사 같은 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28차례 1심 판결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두 번 성명요구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치밀하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벌써 이걸로 딱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구나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돈이 참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실수를 하죠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참 악하게 됐네요